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틀 연속 반등 후에 어제는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주수는 전율 대비 1.25%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3천선을 이탈했고, 코스피 시장도 0.4% 정도 하락했지만 선포인트는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매물출해가 일어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연출됐습니다. 오늘 예상 지수는 양 시장 모두 강하게 상승 출발인데, 어제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는 3천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코스피는 0.7% 상승한 1,012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연준이 11월부터 테이퍼링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인플레이션은 심각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해석을 했고요. 또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계속해서 기다렸던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시장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어젯자 뉴욕 증시, 사흘, 나흘 연속으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랠리를 이어갔는데, 특히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강부합권 이상에서 거래 마쳤고, 나스닥은 1% 넘게 올랐습니다. 또 10월에 ADP 민간고용지표가 월과 예상치였던 40만 건을 크게 상회하면서 57만 천 건을 발표했고요. 한편 국제유가는 원유 재고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소식 때문에, 어제는 3%대 급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다행히 시장은 예상 체결, 상승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 시그널들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서울경제TV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3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최재원, 최충성, 그리고 김성현 3분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유튜브 실시간 소통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놀러오셔서 실시간으로 채팅까지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좀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뉴욕 증시가 지금 너무 강한 웰리를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도 세워주시죠. 네, 전날 뉴욕 증시는 상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한국 시장은 위란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른 신흥국 대비에서도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좁은 박스 번역에서 좀 진행이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걸로 좀 보여줍니다. 일단 뭐 지수로 좀 보게 되면, 2960포인트에서 3050포인트 때, 하단 자리대가 2960포인트 정도, 상단 자리대가 3050포인트 자리대인데,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동시효과 자체가 일단 객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우선 3000포인트를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경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외부적인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쁜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기업의 내년도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역성장을 좀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탄력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현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전략 대량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포스카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더 견주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양 매도가 좀 나오면서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전날은 좀 대량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프로그램 쪽에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지속적으로 최대가 되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힘이 약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 기술에 있어서는 상승을 하기가 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일단은 두 가지, 트랙 전략이 좀 유해해 보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성장을 해나가는, 향소도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나가는 섹터들, 그리고 내년도에 있어서의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전략을 좀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2차전지 쪽 섹터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인 흐름 사항의 모습을 보더라도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이라든가 컨텐츠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변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분들도 함축으로 놓고 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도 시장에 있어서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증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IT 쪽 섹터, 비매물이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대표적으로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는 DDR5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건설 쪽이라든가 SOC 쪽도 나름의 정책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종목분들의 흐름들은 오히려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주니까 그러한 두 가지 전략으로 좀 취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급증이 나왔던 그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흐름들이 좀 꺾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 특히나 HMM이나 이런 부분들, 기업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운임지수에 있어서의 상승, 그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증가, 이 부분들로 큰 폭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지만 운임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주가까지도 같이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운임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상승을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두 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쉐이안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조선 섹터에서 최근에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최고 취직은 백삭시죠. 조선 업계의 과거에는 저가 수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 저가 수준보다도 제각을 받고서 수준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중공업이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골을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11설 원자리 때까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 미포조선 또한 마찬가지로 대기 11선에 있어서의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만약에 마찬가지로 11선 달일 때까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해 보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인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원자력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조선의 양도 있어요. 제일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을 보였었고 한 차례 상승을 보이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봤는데 21설이 좀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한 차례 더 상승 실효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문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신규원전에 있어서는 건설하지 않고 수소의 비중을 높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말씀을 하셨었는데 글쎄요. 일단 유럽이라든가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원자력 쪽에 있어서의 비중을 늘린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소 쪽의 비중을 늘린다? 어찌 됐든 이슈거리든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쪽도 미래의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좀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포로 윈더나 이런 기업들이 수도관련적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21선 자리 때 지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스피어슬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고 바닥을 좀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만 1천 원 구간 때까지 눌림을 좀 준다라면 접근해 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소송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241선은 코앞에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배당이 올해는 때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당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있어서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그래도 저가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일진 하위 솔루스 같은 경우도 수소관련적으로 좀 분류가 돼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컨센서스 상향 조급구들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PSK가 있고요. PSK가 241선 돌파하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군용기주, 그 다음에 롯데칠성 이런 기업들이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룸 같은 경우도 바닥꽃을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좀 보셔도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업가심들을 좀 보게 되면 카파오게임즈입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 메시지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단기평성 기준으로 보셔도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주산피어셀 같은 경우에 박스컷 돌파 시도가 좀 계속도로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런 종목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4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박스권 상단에 부딪히면서 2%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일 뉴욕 증시 정말 강하게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오와 S&P 지수, 나스닥 모두 강한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 전략 후강의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영향 우리 시장이 받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현재 예상 체결 지수 빨간불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제는 카카오페이 상쟁 이슈가 있었는데 공모가 2배인 18만 원의 시초가 형성한 이후에 7%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또 카카오는 어제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실적이 발표가 됐죠. 3분기 실적도 역대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네이버의 매출을 추월하기까지 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1,682억 원으로 전년동기 40%가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자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정말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오랜만에 모든 종목들이 1%대 상승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1.14% 올라가면서 현재 주가는 7만 1,200원이고 어제보다 800원가량 지금은 더 얻어가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1.4% 상승하고 있고 현재 주가는 10만 7천 원, 네이버는 41만 원 섬,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증가하고 있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카카오는 1.6%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어제자 낙폭을 만회해주는 모습입니다. 전 거래에 대비 2천 원 챙겨가면서 주가는 12만 6천 5백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이번 장은 이번 장도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일단 삼성전자 우선주가 혼자서 강부하권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1%대 강세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삼성 SDI가 1.5%로 가장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주가는 74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3% 올라가면서 어제는 좀 홀로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떨어진 부분을 만회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만 원 챙겨가면서 주가는 79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오늘 지수 강하게 출발합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이 0.8% 상승하면서 딱 3천 선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0.8% 올라가면서 전 거래에 대비 8포인트 넘게 챙겨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인트가량 올라가는 것만 본다면 지금 대형주가 좀 더 강세인데 지금 코스피가 거의 1%대 딱 지금 넘겼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지금 3천 6선까지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가 좀 거래소에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이번 장에서는 펄어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네요.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일단 펄어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 톡이 대단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 프로비엠도 어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에코 프로비엠이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0%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이와 더불어서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어제 굉장히 강하게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모습 나타났고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에코 프로비엠 현재 주가 43만 7천 3백 원 LNF는 19만 4천 8백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호실적 발표하면서 어제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3%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이번 장은 위메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도 일단 어제 실적 발표한 거 보면 호실적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일단 너무 고점대 지금 신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피로감 때문에 매물출해가 살짝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셀트리온 제약이 1%, CJ E&M이 1.5%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최재원 전문의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하루 만에 어제 낙폭 모두 만회하고 지금 또 강한 탄력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1% 넘게 상승하고 코스닥도 1013포인트인데 이제 그만 행보하고 오늘자 상승에 좀 발을 디뎌서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시장 얘기를 하자면 저는 매일 똑같이 좋은 얘기를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할 거니까 왜 바로 못 올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FOMC도 FOMC인데 사실 이번 FOMC에서 나올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딱히 뻔한 이야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었고 사실 그대로도 좀 뻔하게 나왔죠. 딱히 테이퍼링 기간을 좀 더 단축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좀 단호하게 그럴 일은 없을 거다 배신을 하고 그럴 일은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좀 뻔한 이야기가 나올 걸 다 알았는데 왜 우리나라 정신은 흔들렸냐 하면은 호주가 우리나라랑 좀 많이 비슷한 나라 중에 하나죠. 이머징 시장에서 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호주가 양적 완화를 좀 그만하겠다 하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철회하면서 사실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많이 의식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에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눈치를 많이 본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혹시 미국도 FOMC에서 좀 테이퍼링의 정도를 좀 강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그로 인한 기간을 좀 단축시킨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에 좀 시기를 악당긴다든지 뭐 이런저런 우려가 좀 생겨버리면서 호주로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는 좀 눈치를 본 모습이고요. FOMC에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증시 차트 자체가 좀 강하게 오르기 직전의 차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폭을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나라 현재 개장 상황이랑 중시 전망 말씀드렸고요. 세종 목축과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목은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 이게 바로 이번 주에 제가 똑같은 방송에서 좀 분석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은 주에 질문이 또 온 걸 보면은 많이 오르고 있는 만큼 사람들 관심이 엄청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메이든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그냥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게임 회사고요. 근데 다만 좀 특이한 게 신작인 미르4가 지금은 신작이 아니죠. 블록체인 기술인 NFT 대체불가 토큰을 활용한 게임이었고 그 미르4가 좀 세계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으면서 최근에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을 하는데 100점 100점 코너에서도 말을 했고 이번 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메타버스와 LFT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NFT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각각의 가상세계에서 화폐의 역할을 할 대체불가한 좀 유일무이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제일 많이 이해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코멘트를 했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메이드가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를 그나마 제일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게임 회사고 실제로 게임에 어느 정도 적용을 시키면서 제일 앞서 있는 회사인 만큼 이제는 단순 게임 회사에서 메타버스의 플랫폼 회사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테마는 이제 시작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목적 가리기가 필요한 테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위메이드는 일찍이 메타버스 그리고 가상세계 간의 경제적인 것을 연결해줄 유일한 수단이 NFT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조금 일찍이 적용시킨 후에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제일 잘 알고 앞서 있는 회사입니다. 세계의 빠른 변화에도 좀 빠르게 적응하고 선점함으로써 앞으로도 좀 강한 성장 무한한 성장을 기대하기에 충분한 회사다. 이런 사실은 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엊그제도 드린 말씀인데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이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여기 부근에서 한 번도 굉장한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와준다면 단기적으로 고점 의심을 조금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위메이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주가라는 게 영원히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 고점을 좀 의심해봐야 되는 구간이니까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덱스터인데요. 덱스터는 영화, CF, 뮤비 등 전반적인 비주얼 이펙트 시각 효과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덱스터 역시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시장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던 종목인데 최근 보면 몇몇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고점을 모르고 끝도 없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덱스터 역시도 그중에 하나였죠. 앞으로도 메타버스라는 테마는 조금 계속해서 뜨거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작인 산업뿐인 만큼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도 많이 나타날 거고 계속해서 대장주도 바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테마의 대장주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덱스터는 현재 차트를 보면 상승의 패턴값으로는 24,200원에 있는 강한 저항대를 돌파하나 싶더니 바로 다시 밀려 내려왔던 모습이고 다만 잠깐이라도 한 번 넘었던 만큼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단기적으로 21,300원 정도까지만 지켜준다면 반등에 성공하고 21,300원까지만 지켜주고 반등에 성공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1,300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24,200원을 돌파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본격적인 조정 파동의 시작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요. 조정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그 조정은 최소 17,200원 부근 정말 많이 조정이 온다고 하면 14,400원 부근까지 조정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은 21,300원의 지지 여부인 것 같고요. 21,300원을 지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좀 강한 조정을 시켜야 되니까 지금은 이 종목 역시도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1,300원까지 내려와서 거기를 지지를 하거나 혹은 그 위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한 번 더 고점을 넘으러 가는 상승을 기대하기엔 충분한 큰 거가 되니까 그때 좀 매수 관점으로의 전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넷게임즈인데요. 넷게임즈는 모바일 액션 RPG 히트랑 소속작인 오버히트를 개발했었고 19년도에는 모바일 MMORPG인 V4라는 게임을 출시했었고요. 2021년 2월에 서브컬처 시장을 사기수로 한 멀티 히어로 RPG 블루아카이브를 출시한 게임 회사입니다. 최대의 주주가 넥슨인 어떻게 보면 넥슨은 자회사죠. 넥슨은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고 최근 넷게임즈가 말씀드렸던 새로 출시한 게임 블루아카이브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블루아카이브라는 게임은 학원 도시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긴 서브컬처 게임이고 블루아카이브는 한국을 시작해서 북미, 대만, 태국 등 237개국의 안드로이드 OS, iOS 버전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사전 등록 참가자가 100만 명 이상이 몰리면서 좀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기에 강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 듯 하고요. 게임즈는 블루아카이브 사전 등록 호재와 함께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어제는 19,900원의 저항세를 돌파를 못하고 끝났습니다. 돌파를 못하고 오늘도 살짝 밀려주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강하게 밀리는 모습은 아니죠. 오늘 일단 19,900원 위로 올라서주지 못한다면 약간의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정은 18,100원 정도까지의 조정이 유력해 보입니다. 오늘 당장 19,900원 위로 올라서서 안착해 주는 것이 아니면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관망하는 것이 좋아 보이며 만약에 오늘 올라서 준다면 올라서서 돌파한 후에 지지까지 해준다면 19,900원 역시도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약간의 조정 후에는 고점을 넘을 수 있어 보이며 아예 올라서 주거나 아니면 1만 8,100원 혹은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1만 6,200원 부분이 좋은 매수가가 될 것 같습니다. 돌파나 지지 둘 중 하나는 만족한다는 조건 하에 조건부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증시 상황이랑 점막 그리고 위메이드, 덱스터 마지막으로 넷게임즈까지 세 종목 시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최재원 전문 의원께서는 항상 시장의 강세, 긍정적인 부분들 좀 예측을 해주셨고요.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도 챙겨 드렸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한 15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갤럭시아 SM이고요. 글로벌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디어유가 10일 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어서 관련 주인 갤럭시아 SM이 현재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SM은 SM과 특수 관계자라고 하는데 이미 SM이 10일에 상장할 디어유의 지분을 71%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사업 영역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갤럭시아 SM은 갤럭시아 메타버스 관련해서 NFT 사업 기대감으로 NFT 관련주로도 묶여서 상승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11% 급등하면서 3,30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본 보시죠. 갤럭시아 SM 정말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10월 초반 1,910원대 오늘은 지금 3,295원까지 현재 거래 중인데요.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또 10월 말 11월 초반에 장대 양봉 한번 그려가면서 아직까지 추세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이번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에코프로비엠이 시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4,081억 원으로 전년비 6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07억 원으로 전년비 127.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면서 지금 2차 전지 대표 종목으로 시장에서 강세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V 배터리 성장에 따라서 향후의 외형 및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 하이니켈 양극제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에 높은 판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들으면서 증권가에서도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분 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은 10월 중반에 조정세 길게 받았다가 지금 또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인데 횡보하다가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오늘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현재 4%가량 올라가면서 44만 1,500원대에서 주식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두 가지 특징 중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자 최충성 전문의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탄력 있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좀 대형주 시장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정말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 어떻게 좀 시장 봐야 할지 싶어주시죠. 그래서 오늘 시장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유럽 중시는 혼조 마감을 했고 고점 수준을 그래도 유지하는 모습 그리고 미국 중시는 페이퍼링 발표를 진행하고 결제히 성승 마감을 좀 했는데 국내 시장에 수급 변화가 없다면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장전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외국인 기관들은 오늘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금수자 물량이 대부분이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단 수급 자체, 거래형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장은 아닙니다. 장수만 지금 20분이 좀 안 되는 그런 시간이지만 어쨌든 거래형 자체는 전반적으로 많지 않은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수급 변화를 지켜보실 그런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이 상승한다고 해서 최근에 디커플링 돼서 국내 지수만 좀 따로 움직였던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미국이 상승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상승한다고 보시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상승률 측면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강풍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부터 올 초까지 상승이 나올 때 상승률이 글로벌에서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피마 추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좀 연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이번 해의 중요한 부분인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선을 그었으나 추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편하게 매매하시는 건 괜찮지만 호재를 반기고 급하게 움직이시기보다는 차분하게 대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에 관한 이슈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했던 부분이고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는 선을 그었지만 말을 파월 회장님 얘기했듯이 그런 시점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과연 완전 고용의 완전 고용 자체가 사실 시장 좋았을 때도 완전 고용이라는 부분은 생각하기에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경계 관점을 가지시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매매는 편하게 하시되 일단 그런 부분들이 언제든 시장을 좀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시고 지금 외국인 수급을 보면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좀 간을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실적 그리고 대외적인 변조에 대해서 뭔가 플러스적인 요인이 확실하게 좀 나와야 추세를 완전하게 좀 돌릴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 피지 수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거의 다 상승이 나왔고 1014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코스닥은 조금의 저자리에서 강하게 한번 딱 뿜어진다면 추세 전환의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코스피는 바스건을 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대형주 관련돼서 방금 말씀하셨었는데 대형주 관련돼서도 이제 연말이 좀 다가오면 배당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일단은 조금 습적으로 많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연말이 되면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은 좀 대형주가 좀 강세일 수 있다. 다만 지금 시장의 흐름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상대적으로 코스피에서 뭔가 이슈가 되는 종류들보다는 신사업군과 관련돼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한번 지켜보시자.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매매하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수급 체크를 다 하시면서 차분하게 좀 대응 여부를 좀 검토하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카카오뱅크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카카오뱅크 주가 전망과 수급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어요. 일단 카카오뱅크에 관련해서는 차트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살짝은 추세적으로 이제 빡건에 좀 놓여 있습니다. 어제 좀 낙폭이 많이 나오고 오늘은 조금 쉬워가는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이제 옛것이 되었다. 물론 상상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카카오페이가 어제 좀 상상하셨잖아요. 수급적으로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분들은 이제 카카오뱅크보다는 카카오페이 쪽에 좀 시선을 돌리고 움직이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밸류의 가치 기업의 본연의 가치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심리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포지션은 어디까지나 조금 짧게 짧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5만 9,700원 구간인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반등식, 외도 관점 6만 5천원 자리 일단 바크권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추세를 완벽하게 좀 돌리고 강력한 재료가 동반이 돼서 이제 올라와야 사실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은도해주시고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빠져나오시고 흐름을 지켜보시고 추세 전환한다면 그 자리에서 들어가도 좋지 않습니다. 항상 좀 웃돈을 주고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카카오뱅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좋긴 하지만 일단 지금은 너무 수급적으로 최근에 상장이 나오고 기대감 때문에 상장 상승을 한 경향이 있고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종목들 이제 강타치로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음식이 나왔던 것뿐이지 카카오뱅크 본연의 가치에서는 굉장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시가총액 부분에서도 굉장히 높은 인치에 지금 있는데 과연 기존에 그런 은행 관련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일어나서 하이브, 하이브도 상환가격을 하셨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자산 규모가 3조가 넘어간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엔터 3, 4를 다 더해도 이 시가총액이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은행 관련해서도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옛날에 케이비나 이런 것들보다는 시가총액이 클 수 있지만 굉장히 지금은 거품이 좀 많이 껴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부재하나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일단 공격적인 매수는 추세의 전환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한솔로지스티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요소수 대란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일단 요소수는 지자연진에서 나오는 바람물질인 질소산화물과 깨끗한 물질 질소로 바꿔주는 성품이다라고 나왔어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도 좀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딱히 요소수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듯이 물류 관련주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있는 그런 섹터군이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시대의 변화에서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고 택배나 이런 것들 가서 물품을 사는 것보다는 배송으로 시켜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의지함식대들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택배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여기 플러스로 마켓 퀄리 상장에 대한 이슈도 아직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류 관련해서는 흔들림이 나오면 그 눌린 구간 중간주까지 나오면 그냥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장 인수라든지 1인 가구 증가 지금 시대의 환경에 변화해서 계속적으로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솔로지시티들 뿐만 아니라 동방, 페이스틱시, 그 다음 종목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흐름을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오늘 요소수 대란과 관련돼서는 흐름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날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조금 수급이 분산돼서 움직일 뿐이지 종목 자체나 그런 호대거리가 아예 이슈가 되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는 시장은 아니다. 라고 좀 체크를 해보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CIS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애플카 유럽 후보의 LFP 배터리 관련돼서 이제 공급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다가 9월 30일까지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지금 좀 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좀 개인 출애자가 굉장히 답답한 자리일 텐데 오히려 지금은 눌린 구간이고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좀 모아가신다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고 일단은 지금 자리에 16,000원 이상만 지지가 되고 17,000원 그냥 기준선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자리에서 만약 매수를 좀 노리시는 분들은 최대 전환에 확실한 그런 양봉의 모습이 나오면 진입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애플카든 2차든지 배터리 등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저는 경계 관점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금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자리 잡았던 반도체에서 2차든지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몰려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시계층에서 장난이 아니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지켜보신다면 조금 경계감은 가지실 때 시장의 흐름에서는 아직까지는 애플카나 이런 관련 리비안이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시되 너무 포지션을 길게 잡으시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짧게 짧게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신다면 손실은 안 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상황과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듣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비료 관련주와 원전주가 강세인데 일단 비료 부분에서는 비료도 대란 우려가 좀 커지면서 지금 비료 관련해서 남해화학과 효성 O&B가 10% 이상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중국의 원전 150기 추가 건설 계획 때문에 원전 관련주 강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계속해서 기관들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추가적으로 동반 매수 전환하면서 코스피 시장 3,006포인트, 코스닥 시장은 1,01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현 전문위원께 지금 긍정적인 시장 상황 짧게 짚어보고요. 또 종목별로 직원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시장 흐름은 제가 원달러 한율, 그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385원선 밑으로 가면 계속적인 시장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었고요. 이게 통화 정책 자체가, 큰 시장 자체가 환 시장 쪽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을 따라서 주의 시장 판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환 기준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FNC 관련해서 이슈를 좀 살펴보면 파월 쪽에서는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규모를 조금 더 축소를 해나간다. 그런 부분들, 내용들이 있긴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내년 하반기 쪽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시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을 그어버렸죠. 금리 인상을 논한 시기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했었던 이 시장의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를 했다. 이런 관점으로 FNC를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건한 FAD의 어떤 통화 정책이 좀 확인이 된 만큼 국내 증시 하반기 위험도 조금 더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계속적인 상반그룹 배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현대차입니다. 완성차죠. 완성차 관련된 종목을 좀 보시면 되겠고 일전에는 기아도 다뤘는데 좀 이따 기아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9조 그리고 1조 6천억 가량으로 시장 예상치에 대비해서는 조금 부합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 증가가 예상 대비해서는 조금 컸었는데 국내라든가 미국 등의 주요 시장 중심으로 해서 제네시스 같은 고부가 가치 차종 위주의 판매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나 아니면 반도체 공급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가지고 판매 목표를 좀 하향 조정했긴 했지만 4분기 판매는 3분기 대비해서 조금 더 늘어난 한 15%에서 20% 정도 좀 늘어난 매출 판매를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GM이라든가 폭스바겐 같은 어떤 주요 전통 완성업 차와 대비해가지고 여전히 현대차는 디스카운트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 사업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공시가 되는 시점부터는 주가도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근 이제 현대차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전동화 브랜드 비전을 발표를 했었고요. 주요 내용은 3가지 정도가 좀 되는데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5년도 이후에 모든 신차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로 출시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2030년도까지 8개의 전동화 라인업을 좀 구축을 해서 100% 전동화 브랜드로 좀 전환을 하면서 연간 한 40만 대의 글로버 판매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2035년도까지 최근 이제 탄소중립 관련한 부분들이 좀 계속 이슈화가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탄소중립을 좀 발생하겠다고 목표도 밝혔었죠.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고출력, 고성능 그리고 신규 연료 존재 시스템과 그리고 고성능, 고연료, 어떤 차세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좀 개발하면서 제네시스에 접목시키고 이 전동차 부분에서는 좀 1위를 좀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강한 포부가 좀 담긴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G80 중심의 세단 라인업에서 GV70 그리고 GV80 등의 SUV 라인업 확대를 해서 자체 믹스도 좀 개선 중이고요. 판매 비중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네시스 비전 계획은 전동화 그리고 물량 증가가 진행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주가와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큰 틀에서는 여전히 이제 바닥권, 시작점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 쪽도 역시나 바닥권이고 완성차와 관련돼 있는 종목 그리고 차량과 관련돼 있는 모든 종목들은 다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냥 완성차 관련주들은 죄다 바닥권을 시작하고 있는 점에 좀 메리트가 있다. 기술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또 앞으로의 업황적인 측면으로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돌차 공급난 역시나 최악을 기난 지점이기 때문에 모두 완치차 차량 관련주들이 3분기 대비해서 4분기는 훨씬 더 실적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유럽 쪽에서는 이제 선 주문 물량 수요가 연간 물량의 60%에 해당될 정도로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공급 차질 완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전기차 관련해서 전동화 전략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상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니까 현대차, 기아차 모두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카카오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최근에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 어떤 포털 플랫폼 업체에 대한 복가전 규제 어떤 부분들이 좀 이걸 좀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 정부에서 규제를 좀 상당히 강하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부의 규제에 상당 부분 좀 호응을 했다라는 이슈의 어떤 취지를 좀 말씀드렸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공급적인 성장 전략 때문에 골목성권 침해 논란이 좀 컸었다. 그래서 규제 사정권에 든 것은 카카오였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한번 도전을 좀 크게 준 거죠. 당시에 또 제가 바닥 대비해가지고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대형주건 소형주건 주의를 하시라고 했고 개인 투자들이 접근할 영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들은 얘기했습니다. 왜 안 좋게 평가하느냐고 카카오라는 종목을 위해서 왜 안 좋게 평가하냐고 질타를 했었는데 회사가 오른 만큼 좋은 회사라는 게 주가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 항상 바닥 대비해서 오른 종목들은 그 이유가 있고 그 가치가 반영되었다는 점에 그냥 무게를 두시면 됩니다. 주가라는 거는 주식이라는 거는 꿈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 꿈이 소멸되는 시점 그 꿈이 반영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뭐 태풍은 지나갔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급락 원인이었던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금리 상품 중개 금지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서비스는 2021년도 단기 기준으로 카카오페이의 전체 매출액 중에 1.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 플랫폼 규제 자체가 과도한 하락 자체는 좀 괴류율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단기 약대는 반영된 상황이고 12만 원 선 지진으로 단기 접점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탈 없을 시에는 12만 원 선 기준으로 접점을 잡아 두시고요. 이탈 없을 시에는 방향성은 계속 상당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위즈코프입니다. 위즈코프. 이 종목도 좀 순서하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정치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수관 대표이사가 윤 전 총장과 같은 동문이다 뭐 이런 내용들. 서울대 동문이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정치 테마주는 이제 학연, 혈연, 그리고 지연, 그리고 정치 테마주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되는데 대부분 다 보면 학연 관련주로 움직입니다. 왜 혈연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연과 관련해서 계속 주가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태 자체는 좀 제가 볼 때는 위즈코프는 좀 많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이슈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어떤 경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뭐 5일 날 기준으로 이제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이제 최종의 당 후보를 좀 선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조금씩 움직임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당 같은 경우도 특정 테마들 중심으로 좀 움직임을 줬는데 오늘은 원전 섹터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쪽 진영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이 홍시와 관련되어 있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위즈코프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다 반영이 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 실적과는 관계없이 주가가 움직임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좀 조종을 크게 줄 때 그냥 단기 반발성으로 기술적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500원 선을 단기 저점 부가 그리고 더 낮은 저점 때는 2,000원대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은 위험하다. 올라갈 때는 더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이거 말고 조금 더 좋은 종목들은 많으니까 조금 더 재무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측면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종목 정도 살펴봤죠. 현대차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위즈코프 이 세 종목 정도를 봤는데 제 관점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완성차 중에서도 완성차다. 앞으로 주구장창 상승한다. 계속적인 상승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려도 묻고 더블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묻고 더블로 정말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또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도 자세하게 챙겨 드렸습니다. 오늘자 정말 강세장, 이제는 박스권 탈출하고 추세 상승으로 진입하는 그런 신호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도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까지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장 오늘도 끝까지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